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고등학교 2학년 풍만 여러분들 우선은 9월 4일 실시한 고의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 해설강의 지구과학1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에 계신 우리 풍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9월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우선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았고 역시 애들은 점점점 수능화 돼가고 여러분이 수능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좀 더 몸소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구과학1을 선택해서 우리 풍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봤을 텐데 어려웠니? 쉬웠니? 그러니까 얘가 어렵다 쉽다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생각을 하겠죠 근데 애들아 공부를 많이 하면 사실 조금은 쉬운 파트가 바로 지구과학1이고 공부를 적게 하면 조금 어려워지는 파트가 지구과학1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수능에 대한 문제에 접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는가 단 지구과학1에 대한 기본 개념을 토대로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넓고 깊게 펼쳐내는가가 바로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이죠 우선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어떤 시험에 연습이 부족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신의 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은 수능 문제에 이 모의고사가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며 아직까지는 애들아 연습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을 좀 확장시키는 것도 연습이 덜 되었다라는 걸 좀 느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미완성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수능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요번 9월 4일날 실시한 이 지구과학1은요 반쪽짜리 모의고사입니다 왜냐하면 3단원 파트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우주단원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반쪽짜리 모의고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마들 많이 틀려가지고 등급이 낮아요 이런 거에 전혀 연연히 하지 말고 아직까지는 미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우선 지구과학1 마무리를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총평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 개념을 아무리 달달달달달 외운다고 하더라도 얘들아 우리가 3월달에 배웠던 내용이 지금까지 생각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긴가민가해서 좀 더 헷갈린 내용들이 더 많았을 것이고 우리가 얘들아 어떠한 문제를 풀 때 아 이게 맞나?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맞나? 굉장히 좀 애매하고 헷갈린 부분이 많다라는 것은 기본 개념이 완벽하지 않아서예요 인정하시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얘들아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가 1번 외에 없어요 1번 외에 지구과학1 첫 시간에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번 외에는 아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굉장히 조금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서 문제를 풀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난이도는 중정도 돼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좀 쉬운 문제도 아닙니다 쉬운 문제도 몇 개 있지만 지배적으로 우리가 체감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죠 여하튼 우리는 이제 2학기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2학기 중간고사를 위해서 지구과학1을 좀 더 달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지금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선택과목을 정할 때 지구과학1을 배제한다거나 대니 아니 나는 이걸 못하겠어 난 이걸 해야 될 과목이 아니야 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자 해설강의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얘들아 몇 시간 전에 몇 시간 전에 모의고사를 끝내고 지금 장푸인은 따끈따끈하게 당일 해설강의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난 그대로 장푸인은 이제 한번 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포지션에서 자 1번 가겠습니다 판구조론과 관련된 학설입니다 대류기동설, 멘틀대류설, 해양저확장설 가나다 보시면요 자 음향측심법의 해저지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얘들아 얘 때문에 해양저확장설이 나오게 되었고 대류기동의 원동력을 지시합니다 멘틀대류니까 얘는 멘틀대류설 그리고 베게너가 나와있죠 자 베게너, 홈스, 그래서 장풍이가 너만 봐 지구과학원에서도요 이 정도의 과학자들이 이름은 꼭 좀 암기하라고 했었어 베게너, 이건 대류기동설입니다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류기동설, 멘틀대류설, 해양저확장설 그래서 다 나가죠 다 나가 자 가는 해양저확장설 맞고요 그리고 나는 뒷받침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멘틀대류설이 얘들아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어 정말 멘틀이 도는지 안 도는지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멘틀대류설도 와와와와와와와와 또한 대륑이동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륑이동설도 얘들아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대륑이동하는 원동력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멘틀대류설도 대륑이동설도 와와와와와와와와와 묻혔다라고 했었죠 그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대륑 다음